안녕하세요. 죄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 되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코스피 200을 커버드 콜로 하는 KB 자산운용의 전략이 최근에 아주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100만원씩 담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증권사의 현직에 있다 보니까 어그로를 끌기는 쉽지 않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늘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할만한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리느라 좀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한국판 재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내용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 플랜에 한 가지 좋은 투자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스텝을 첫 번째로 밟아보면 커버드 콜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요새 최근에 커버드 콜이 워낙 많이 나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기본으로 들고 있으면서 주식의 변동성이 좀 적어야 되고 그리고 콜옵션 매도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뒤에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서 한번 어떤 상품들인지를 쭉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정리한 월배당 ETF의 라인업입니다. 해외 상장 월배당 ETF는 기본적으로 직투 형태를 띄기 때문에 ISA나 연금에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상품을 계속해서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 형태로 만들다 보니 조금씩 유사한 점도 있고 조금씩 못 따라가는 점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괴리도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ISA와 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절세 혜택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ISA 같은 경우에는 절세, 비과세 부분을 넘게 되면 9.9%만 세금을 떼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메리트가 있고 연금 형태라고 한다면 연 16.5% 급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연 16.5%에서 최소 13.2%까지 세액 공제에 대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16%씩 거의 연에 100만 원씩 주는 그런 형태로 배당을 추가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미국 직투에서는 제피를 뽑고 있습니다. 어제 제피를 특집으로 준비해드렸었는데 사실은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코덱스 금리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CD금리를 제가 추정으로 한 상품들 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3.56까지 떨어졌어요.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파킹 통장으로서의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고 타이거 시리즈, 에이스 시리즈, 소울 시리즈 이런 식으로 슈드나 라스닥이나 S&P를 기본 자산으로 해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형태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주요 해외 ETF랑 우리나라의 주요 ETF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커버드콜을 대놓고 하는 우리나라 형태가 지금 최근 트렌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피 같은 경우에는 월의 최소 배당이 7%에서 12%까지 배당이 나오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10 프리미엄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인컴 커버드콜 ETF예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타이거나 쏘리나 아니면 에이스나 이렇게 보시면 숫자를 바탕으로 좀 현혹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지금은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특히나 빅테크랑 에이스, 빅테크랑 15% 배당을 노리는 콜메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밀릴 경우에는 크게 한 번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으로 ETF의 순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이 나야지만 배당을 주는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숫자가 써 있는 거는 배당에 얽매여서 무조건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ETF 중에 제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들이 수익을 많이 벌거나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 배당을 많이 주는 형태고 만약에 수익이 적다 그러면 배당을 좀 적게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수익이 적든 많든 무조건 배당을 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빠지면 빠르게 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라고 해서 탐이치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탐이치를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라는 말을 진짜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어도 9천원까지 NAV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배당이 한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고 얘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지만 얘네들은 뒤가 없어요. 빠지면 분명히 도망가야 됩니다. 나중에 상패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분명히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제 피를 먼저 살짝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오늘 코스피 200의 국내 유일 커버드 콜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어저께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평균 배당률은 7.33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맥스는 12였지만 지금은 7.33 정도 나오다 보니까 커버드 콜에서 약간의 어떤 약점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어쨌든 커버드 콜에서는 이 콜 매도 옵션이라는 약점 때문에 이 콜 매도 프리미엄만큼 주식에서 까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이 커버드 콜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장점은 주가가 빠질 때 이 프리미엄만큼은 플러스가 되다 보니 이 부분만큼은 상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커버드 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스닥과 제피의 커버드 콜의 특징을 비교를 해봤던 어제 차트였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제피는 좀 덜 하락했고 오를 때 좀 덜 오르고 오를 때 좀 덜 오른 그런 특징이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커버드 콜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제피, 특히나 제피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7, 1.7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기본적으로 1.7%를 넘지 않는 그런 비중으로 13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나누어서 평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기초자산의 상승 그리고 배당의 추가 그리고 프리미엄, 콜옵션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약 배당을 7.3, 7.6 정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변동성이 S&P보다 작아야 된다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80% 이상은 주식을 담고 있고 파생 상품을 20% 이하로만 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52주 동안에 1년 동안의 가격 변동폭을 보면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평균 정도로 이 정도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중간 값을 바탕으로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버리면 커버드콜에서는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 급등해 버리고 급락해 버리면 기초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콜옵션의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삼성전자를 90%를 사놓고 잡주를 10%를 샀는데 잡주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빠져가지고 얘가 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기본이 되는 거고 얘는 추가적인 알파를 노린다 라는 그런 전략이 바로 제피의 안정적인 주식을 바탕으로 콜 매도 프리미엄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이제 제피만큼 매력이 있는 코스피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재앙이죠. 코스피는 변동성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박스피에 갇혀 있고 최근에 약간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뒤에 안 가져왔네. 그런데 주식과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배당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콜옵션의 기본적인 전략은 자, 옵션 매수자와 옵션 매수자가 돈을 잃어야 우리는 콜옵션 매도를 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이 매도자가 돈을 버는 전략은 결과적으로 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은 합은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잃으면 한 명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예요. 파생상품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가치 전부 다 같이 오르면 다 같이 에브리바디 해피가 아니라 한 명이 돈을 벌면 한 명이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자, 콜옵션의 매수, 콜옵션의 매도 그래프는 정확히 반대가 되는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만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8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6만원에 살 권리는 아무도 아, 6만원에 살 권리는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콜옵션은 내가 이 가격에 살 권리인데 현재 삼성전자가 7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6만원에 살 권리는 당연히 한 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어야 시장 가치에 맞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엄청 비싸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8만원에 살 권리. 여러분 삼성전자가 7만원인데 8만원에 살 권리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똥값입니다. 그냥 10원이에요. 10원. 예를 들면 1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에다가 가치가 있는 것들은 ATM이라고 하고요. At the money. 그래서 등가격이라고 하고 얘는 OTM이라고 해서 Out of the mone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쓰레기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은 가격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원, 옵션은 만기가 있거든요. 한 달 안에 8만원이, 한 달 안에 지금 현재 7만원짜리가 6만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8만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만원이지만 막 8만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느낌에서는 시간 가치라는 게 붙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8만원에 살 권리가 10원이었지만 약 이 옵션이 10원짜리였지만 만약에 7만 9천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시간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8만원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8만원을 살 권리지만 삼성전자가 8만 5천원까지 돼버린다. 그러면은 얘는 10원짜리에 산 이 옵션 가격이 8만 5천원까지 되면서 얼마입니까? 10원짜리가 5천원에 돼버리니까 500배의 수익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옵션의, 콜옵션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뇌 구조입니다. 콜옵션을 사는 사람이 대박이 나게 되면. 즉 물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8만원을 살 권리는 당연히 바보같은 권리가 되겠지만 물론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대박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6만원을 살 권리는 지금 당장 행사에도 만원을 벌 수 있는 왜냐하면 7만원짜리를 6만원을 살 수 있는 권리는 만원에 팔아야 정상이겠죠.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에 따라서 이 가치가 움직이면서 결국 옵션 가격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자 ATM은 비싸고요. 6만원을 살 권리는 당연히 비싸겠죠. OTM은 싸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콜옵션의 매수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기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원에 사느냐, 이걸 만원에 사느냐인데 반대로 그대로 복사한 것이 바로 이렇게 콜옵션 매도자의 프리미엄인 겁니다. 요까지 넘지만 않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8만원 넘지만 않으면 요건 다 내꺼에요. 다 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꽝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만원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갑자기 오르진 않으니까 대부분 꽝이기 때문에 대박이 낮은 이상 다 콜옵션 매도자가 프리미엄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7만 5천원에서 8만원 막 올라갈 때는 가격이 붙으니까 이때부터는 콜옵션 매도자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면 변동성이 재앙인 게 오히려 득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많이 안 움직여요. 참고하시면 제피도 아까 보시면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서 많이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안정적으로 평균이 8% 이상의 배당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타미당, 솔미당, 어쩌고 다미당은 지금 나온 지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스닥같이 급등하는 종목에서는 뭘 담아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제피처럼 4년 동안 우수한 시장이 4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기도 했었고 금리 인하 때문에 급등하기도 했었고 금리 인상하면서 다시 급락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장을 다 겪었는데 평균 8%의 배당이 나왔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검증이 됐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한번 코스피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은 이익입니다. 어쨌든 간에 콜옵션 매도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콜옵션 매도자가 거의 99% 승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만 한두 번의 어떤 블랙스완 때문에 콜옵션 매도자 혹은 풀옵션 매수자가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전략이 안정적일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요. 상승 제한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변동성이 낮아야 됩니다. 변동성이 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커진단 말이죠. 그리고 행사 될 가능성도 커지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별로 없고 그냥 옵션이 죽어야 돼요. 시간 가치가 한 달 옵션, 하루 옵션, 일주일 옵션 이렇게 있는데 얘가 죽어야지만 콜옵션 매도가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고배당주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높으면 아까 보셨던 콜옵션 프리미엄의 매도 수익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인데 보유하는 전략에서 배당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배당을 주는 형태에서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배당이 좋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하락 또는 횡보 예상이면 가장 좋습니다. 횡보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하락 역시 급락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도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만큼은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식이 빠지는 것보다는 좀 덜 빠지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콜옵션 매도 전략한테 좋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위클리 옵션의 만기가 일주일 단위라는 겁니다. 즉 일주일 만에 8만원이 넘어가야 되고 일주일 만에 6만원이 넘어가야 되고 이런 형태로 일주일마다 복권이 긁어지는 그런 형태이고 커버드 콜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월분배 형태로 월배당이고요. 패시브 형태로 시장을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기본 지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ISA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벌써 만 662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만원짜리였지만 6% 정도 배당을 더해도 즉 6개월 정도 배당을 더해도 시장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안정 궤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 지수를 추정하면서 지수와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따라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KB에서 나온 키포인트를 보면 코스피 200의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위클리 콜옵션의 ATM입니다. ATM 아까 보셨죠? ATM, OTM, At the Money, Out of the Money 해서 ATM은 7만원짜리 삼성전자를 6만원에 살 권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요. 프리미엄이 비쌉니다. 비쌈. 보통은 살거 타미 7 같은 경우에는 OTM을 쓰거든요. 아, OTM인가? 하여튼 뭐 요렇게 요새는 OTM과 ATM을 적절하게 섞어서 씁니다. 근데 OTM이 많은 경우는 뭐냐? 하루짜리 만기들. 하루짜리 만기들은 매일매일 꽝짜리 복권을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의 매매 횟수도 많고 수수료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조금 이제 강화된 버전이 바로 위클리 옵션이라는 거죠. 어쨌든 AT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싼 옵션을 매수 매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전적으로 분배 지원을 확보를 했죠. 코스피를 기본적으로 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옵션을 매도하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월배당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상장한지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배당을 제외하고도 벌써 6%가 나왔습니다. 높은 거죠. 그래서 투자 목적 및 전략을 한번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장기 투자 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한번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국 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 ATM 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완전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로 이 매니저들의 어떤 역량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 만든다 라는 겁니다. 지수는 코스피가 발표하는 형태다. KLS가 발표하는 형태다 보니까 뭐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보수는 0.3% 정도 됩니다. ETF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판매 보수는 0.001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1년에 0.3 정도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버드 콜에 대한 수행 전략 위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뒤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도 되게 꼬치꼬치 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저 정도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도의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뭔지 알아야 되니까 주식계 60% 이상 정도 투자를 하고요. 파생상품은 40% 미만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생상품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이 커지고 그만큼 또 위험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나눠서 할 텐데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고 배당은 12%입니다. 연에 12%니까 월에 1%씩 나와요. 거의 뭐 사체 수준입니다. 차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여요. 되게 좋죠. 그리고 최근에 박스를 벗어나면서 약간 오르면서 최근에 수익률이 더 좋아진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재피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언제 사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에 여기 보시면 만원에다가 만 6백원 사이다 보니까 만 3백원 수준에서 계속해서 놀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에 빠지면은 9천원 밑으로 만원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은 만원 넘어간 상태에서는 배당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코스피가 추종하는 지수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천란자가 23% 그 다음에 KB스타 200이 22%입니다. KB스타 200이 뭐냐면 이 KB스타 200의 ETF예요. 구성 종목을 보면은 KB도 마찬가지로 KB에서 운영하는 거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ETF를 만들면서 재간접 형태로 얘네들 거를 또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대박이 나면 이것도 대박이 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겠죠. 아무튼 이 ETF를 재간접 형태로 담는데 22% 안에는 삼성전자 30%가 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나 현대차 이런 것들은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비중이 좀 크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하이닉스나 원화예금 이런 것들이 쭉쭉쭉 들어가 있으니까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한 4,50% 30%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0에 30%니까 2,3은 6 6%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7만원 8만원에서 계속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야금야금 이거 미리 하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버텼을 것 같아요.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고 95%를 추정하면 ETF가 유효한데 얘는 거의 100%를 따라 만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커버드콜에 대한 배당이익을 말씀드릴게요. 선물지수를 보면 398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옵션 창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옵션 아시는 분도 있고 오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옵션은요. 위클리라고 상장이 됐습니다. 원래 옵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게 월 만기거든요. 근데 얘는 주별로 만기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만기 되는 옵션 그리고 월요일날 만기 되는 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하고 있다라는 전략입니다. 아까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얘는 397에 살 권리에요. 얘는 400에 살 권리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써볼게요. 397에 살 권리, 400에 살 권리. 현재 선물지수는 398. 400에 살 권리는 현재 398이니까 398짜리를 400에 사면 바보죠. 바보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요. 이게 바로 OTM입니다. 398인데 397에 살 권리. 얘는 행사가 바로 되죠. 그래서 얘는 비쌉니다. 그래서 얘는 ATM. 2점대가 넘어가죠. 물론 조금씩 가격의 승수를 곱해서 레버리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은 비싸 보이고 하지만 이게 월 만기다 보니까 점점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화수목금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옵션에 약간 투기성을 잘 활용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398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98이 행사되는 가격이라고 하면 398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손해고요. 398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콜옵션을 398 이상에 사겠다. 예를 들면 450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이 450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398에 살 권리를 45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렇게 콜옵션 매수자들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나는 10원밖에 안 줬는데 대박이 나는 거니까 얼마의 이익이냐? 398에서 450을 뺀 52원의 이익이 됩니다. 52원의 손실을 그대로 물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콜옵션 매도자의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식을 들고 있죠. 주식을 60% 이상 들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식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원만큼 똑같이 이익이 낫겠죠.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차액인 52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익은 398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이상으로 급등하게 되면 나는 손실 혹은 얻는 게 없는 수준 이 밑으로 가면 다 이익을 얻는 수준인데 주식이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식이 빠질 때는 이 프리미엄을 3 정도만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3만큼은 방어가 되다 보니까 395 밑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지만 3만큼은 방어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상 가지 않으면 다 이익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지수가 많이 안 움직이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렴풋이 이해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 아니잖아요. 파생을 담당하는 저도 진짜 운용은 아닙니다만 담당하는 저도 더 깊이 들어가면 헷갈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시면 최근 3개월에 4% 가까이 수익이 났고요. 기초지수도 수익이 많이 났고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비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리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 호스피보다도 성과가 좋아요. 옵션 프리미엄을 더한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고 대신에 1개월은 지금 2.2, 3.4인데 얘는 지금 언제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준이 보고서 기준이다 보니까 보고서가 오늘이 7월 9일이다라고 치면은 뭐 6월 30일자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추정하거나 올라가거나 한다라는 겁니다. ETF는 이렇게 기초지수보다 조금 덜한 모습을 보이지만 월 배당이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월 분배가 1%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대동소의하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르면 좋고요. 떨어져도 조금만 떨어지면 좋은 거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리고 보압이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강하게 오르면 웬만큼 좋은데 너무 강하게 오르면 너무 강하게 계속 오르면 안 좋을 수 있겠다랍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급락하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다 똑같아요. 이거 커버터콜 아니더라도 주식이 떨어지면 다 안 좋은 거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배금의 내용을 보시면요. 6월달, 5월달, 4월달, 3월달 총 4번의 분배금을 지급했는데 105원씩 지급했습니다. NAB가 지금 1,600원이거든요. 100원을 지급했다라는 거 역으로 나눠보면 105원을 1,660원으로 나눠보면 1%씩 주는 겁니다. 월루요.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연배당 12% 깔끔하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B 배당을 주면 보통 이게 떨어지게 말하는데 그래도 1,700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리트가 있죠. 검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오늘 드디어 강하게 있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이때 시기였겠죠. 1,2,3,4,5월 혹은 여기까지 보면 가장 좋았던 횡보 구간이었는데 지금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내일부터 코스피 KB스타의 위클리 커버드코를 한번 100만원씩 담으면서 배당의 재미를 느껴보겠습니다. 해외 계좌는 재피도 좋지만 재피는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가 22%가 나가기 때문에 탐이나 쏠미당이나 여러가지 상품보다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는 아이고 끝났네 가장 우선순위는 일단 연금이나 절색에 대해서 먼저 투자하시고 ISA나 그 다음에 JP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아직도 고민이신 분들은 KB200 위클리 커버드코를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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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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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